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애경은 이벤트 기간 동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생활용품과 화장품으로 환산해 오티스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옥션이 다음 달 23일까지 1인 가구를 위한 여름 필수 상품을 할인 판매합니다. 선풍기와 제습제 등의 여름나기 상품과 청소 서비스를 최대 79%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야마하 뮤지코리아가 인터파크와 함께 여름맞이 기획전을 진행합니다. 다음 달 9일까지 야마하의 사운드바 상품을 구매하면 헤드폰과 이어폰 그리고 여행용 키트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.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제였습니다. 다음 달 9일까지 야마하의 사운드바 상품을 진행합니다. 다음 달 9일까지 야마하의 사운드바 상품을 진행합니다.